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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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제니가 오늘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뭐?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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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자 하우스에요 여러분! 와! 오늘 토이자 하우스에 가서 제니랑 장난감 구경도 하고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 알았어! 그러면 제니랑 같이 출발! 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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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가는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스탑사인이 붙었어요! 다시 그러면 올라가 볼까? 다시 가볼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다!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싹둑싹둑 썰기 게임 했었죠 똘똘이에 이것 봐 이거는 싹둑싹둑은 아닌데 샌드위치 만드는 거야 여기 감자칩도 있고 오렌지 싹둑싹둑 있죠 여기 사과도 있고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있고 이거 이거 봐 여기 내가 좋아하는 피자랑 이거 코테이토랑 아이스크림이랑 도넛이랑 계란이랑 옥수수 초콜릿 너무 많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어 왜냐면은 장난감은 집에도 많은데 가지고 있는 걸로 잘 갖고 놀아야지 제니처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해서 다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I cannot buy everything, isn't it? Right, so just pick one and you know play and next time you buy new one or you can play with your toys, right? 그래서 제니처럼 이렇게 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지? 기억해둬요 친구들 오늘 제니랑 토이스하우스에 왔어요 어땠나요? 재밌었어? 응? 진짜? Did you have fun? 아 진짜? 다음 이 시간에는 재밌는 장난감으로 제니랑 같이 놀 거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면 안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알았죠? 제니랑 약속! 약속!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제니랑 같이 만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 안녕!